야, 무가 난 이렇게 진짜 고랭지, 고랭지 무. 야, 이렇구나. 야무지게 했는데. 밤에 또 물이 얼마나 차. 왜 이렇게 늙어졌어? 야. 너 아까 무 먹는데, 물을 깎았어야지. 아, 맞네, 맞네. 이거 왼손잡이지, 이거 이렇게 하면? 어, 맞아. 난 어느 게 왼손인지, 난 양손잡이거든. 아니, 난 진짜 어느 게 왼손잡이인지 오늘 생각 볼 때 많아. 예외는 있어. 야, 너 이게 맞아, 이게 맞아? 난 두다 맞아. 아니, 한 번 해봐. 이게 맞아, 이게 맞아? 난 이게 맞아, 이러면 왼손잡이지. 이게 왼손잡이 아니냐고. 그러니까 이게 잡아야지. 그래서 당부 이렇게, 나 이렇게 치거든? 야구는 이렇게 할 것 같아. 아니, 농구실이 이거야, 이거야. 넌 35년을 보면 내 손이 어디. 이건지, 이건지도 모르겠지. 이거지, 이거지. 그렇지, 이거지. 이거 왼손잡이. 왼손. 그거는? 글씨를 오면서 왔어. 글씨를? 양손잡이야. 난 이게 맞아. 난 이게 맞고, 이거는. 이거야, 이거야. 난 이거지, 딱. 난 이거지, 딱. 너 오른손이야, 그럼 이거. 너도 양손잡이야. 난 양손잡이야. 난 양손잡이야. 너 그동안, 야, 너 골프를 어떻게 치어? 똑같이 치지, 넌 안 쳐지. 아니, 아니, 근데 골프를 이렇게 치잖아. 골프를 안 치잖아. 골프를 오른손하고 똑같이 치지. 너 양손잡이야, 양손잡이야. 그래. 양손잡이 치지한 거잖아요. 양손잡이 치지한 거잖아요. 양손잡이 몇 번 얘기해. 아, 그렇구나. 내가 너를 양손잡이구나. 친구들만이 할 수 있는 토론이에요. 별거 아닌데. 그렇지.